서울 강남의 중심에 가슴벅찬 만남이 피어납니다.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SAC 아트홈 2003년 문화랩때마트 삼성동의 문을 연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지난 14년간 SAC 아리라모, SAC 갤럭시홀 등 총 5곳의 극장에서 많은 인재를 양성해왔습니다. 학생들의 성장이 곧 학교의 성장임을 알기에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최적의 인큐베이터를 갖춘 예술학교 교육에 대한 열정과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은 2017년 따뜻한 봄날 또 한 번의 가치를 실현할 싹을 채웠습니다. 감동있는 공연을 선사하는 명품 문화 복합 공연장 바로 SAC 아트홀의 탄생을 알린 것입니다. 무용, 연극, 영화, 뮤지컬, 콘서트, 뷰티, 패션쇼, 무대, 미술, 펜페스티벌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 및 행사가 가능한 과목적 공간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창조적인 공간으로 새로 태어난 이곳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무대를 울리며 꿈꾸고 성장하고 더 나아갈 것입니다. 지금의 아트센터 이 자리는 김민성 학교 설립자께서 일본과 제외하여 무려 1500석 규모의 대극장을 만들고자 했으나 아트카큘도 성사하지는 못하였습니다. 하지만 우리 SAC 모든 식구들은 현지의 SAC 아트홀을 가깝게는 예술의 전단, 그 이상의 극장으로 바라보고 자부하고 있습니다. 또한 이 공간이 우리 학생 여러분에게 그 무엇보다 자긍심과 감동을 불러일으키길 바랍니다. SAC 아트홀에서 학교의 많은 싹들이 태어나고 자라 스타로 발돋움하길 기원합니다. 1.firewhistle 스타로 발돋움하길 기원합니다.